네 조금 늦은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주말이네요 어제 이틀만에 이제 영상 또 촬영을 하는데요 어제 실시간 방송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무료 상담 위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무려 22번이나 제가 상담을 했어요 앞으로는 좀 사주 위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사주 방송을 진행을 해볼게요 기해년의 심미월의 기미일입니다 미미병조온 지금 보이실 거에요 현재 미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음 정화와 을목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뜨거운 계절은 지금 지났고요 그리고 을목의 기간도 지금 살짝 지난 상태고요 이제 기토로 넘어가려고 해요 기토로 넘어왔고 그래서 기토가 힘이 세지죠 기토가 힘이 세집니다 기토는 전답이죠 비도 촉촉히 와야 되고 가물어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 해수 속에는 어느 정도 물이 있는데 미토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말려요 전답에 물을 말리기 때문에 밭에 물이 마르겠죠 그런 음량의 흐름을 보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제가 일간을 보죠 일간별로 온세는 계속 갈 거고요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댓글이 종종 올라왔는데 그 댓글이 이상하게 자꾸 삭제를 하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댓글을 왜 삭제를 하시죠 제가 답글을 달려고 하면 이미 없어져 있어요 근데 알람은 남아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댓글 다실 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달고 나서 삭제가 되거나 다는 도중에 이미 사라져 있어요 근데 닉네임이랑 그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렵죠 사주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 이 사주는요 공부를 원래 조금 하셔야 보여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돌려서 말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주 어렵다고 사주 거기 영상에다 댓글 달지 마시고요 밑에 아래쪽에 거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일간 보는 방법 만세력 보는 방법 이거를 보시고 사주 방송을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사주 안 보셔도 되는 띠별로 제가 주역을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보세요 사주가 어렵다 그러면 사주를 보지 마시고 제 카테고리에 계속 제가 꾸준히 올리잖아요 몇 년도 무슨 띠 무슨 띠 그냥 그 방송만 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 사주가 재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간별 운세를 따라오시면 돼요 어쨌든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주 방송을 저도 보러 다니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러 다니는데 그분들 영상에는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그런 댓글을 한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기회년 심미월 기미일입니다 식신과 비견이라고 제가 지금 창간에 떠 있는 부분을 적었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오늘은 말다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미라고 하는 글자는 서 있는 글자고요 그리고 신금도 사실 좀 날카롭습니다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물이 점점점점 뒤로 갈수록 마릅니다 물이 없다는 뜻은 물이 부족해진다는 뜻은 유연함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이글이글 거리니까요 자 그러면 갑목분들 볼게요 갑목 일간분들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돈이 들어올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의 어떤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는 현재 지금 이번 시기는 좀 다운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오늘 일요일은 그나마 좀 쉬고 계실 텐데 오늘 하루는요 돈을 거의 안 쓰세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차곡차곡 가계부를 적으시면서 아주 검소한 하루를 보내실 것으로 이상이 되고요 혹시 이 운세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좀 힘든 갑목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베푸셔야 됩니다 재능기부라든가 봉사라든가 기부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게 되면은 액댐 효과가 아주 강하게 발휘가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 일간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 하나만 보고 아마 지금 심미연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요일은 내 주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내가 좀 뭔가 자꾸 빌리려고 하거나 돈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계획이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기대려고 해요 남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봐요 본인이 기대려고 하는 성향이 또 스물스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패가 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분들입니다 병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본인보다는 가족이 그리고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이 뭔가 새롭게 방향을 틀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 일요일은 자식을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못 쉬어요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일을 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 꼼지락꼼지락 합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무리하지 않는지 좀 살펴봐 주셔야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정화분들을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현재 심미월이 이제 운이 좀 바뀌어요 운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기고요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이제 손을 내밉니다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은 본인의 인생을 이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정화분들이 근데 오늘 일요일은 어떤 하루냐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쓸데없는 구설수에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대화를 하신다거나 본인이 쉬고 싶은데 억지로 뭔가 약속 장소에 나간다거나 이런 거는 오늘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좀 쉬세요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쉬고 싶다라고 시그널이 오면은 무조건 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냥 나갔다가 활동하시다가 없는 말도 만들어지는 게 오늘 하루의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시고 쉬는 편이 사실 안전합니다 자, 무터 분들 보겠습니다 무터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자꾸 재정립이 됩니다 직장에서 인맥이 떠나간다거나 혹은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는 주변의 인맥이 교체가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오늘은 주변 가족들과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기 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의 기가 셉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필터링을 안 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시달릴 수 있어요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말다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본인이 말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가급적 조용히 지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일관별 운세가 자,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가족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가족이 좀 신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일적으로 일을 쉬건 일을 하고 계시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가족분들이 뭔가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행동이나 마음이 부족하다면 기토분들은 본인의 감정이 그대로 돌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워 보일 수가 있어요 밉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평상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못 넘어가요 막 어디 가서 씹어요 본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주변인이 함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 활동을 안 하시고 오늘 역시 쉬시는 게 좋고요 또 주의해야 되는 거 정화분들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긴 한데요 내가 한 적이 없는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주변에서 지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경건분들 보겠습니다 경건분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시기이고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제 나에게 도움 고맙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좀 앞서 나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심미월 한 달이 그렇습니다 칭얼 칭얼 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해주는 거를 잘 고맙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때는 오늘 하루는 경건분들에게 어떤 날이냐면 오늘 하루는 이것저것 이것저것 뭔가 일만 버려놓고 제대로 수습이 안되고 마무리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빨래를 기려고 혹은 옷 정리를 좀 여름에 여름옷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려고 하시는데 잔뜩 꺼내놨어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이걸 계기가 막상 시작은 했는데 혹은 방 청소를 시작을 하려고 물건을 좀 필요 없는 걸 버려야지 라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꺼내놓으셨는데 오늘 못하면 그냥 내일 퇴근하고 하지 뭐 이러면서 한쪽으로 그냥 밀어놓는다거나 그래서 뭔가 내 손에서 수습이 안돼요 마무리가 안되고 웬만하면 그냥 오늘은 감당이 안될 것은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외출을 하지 않는 편이 사실 좋겠습니다 경금분도 끝났고 이제 신금분도 할게요 신금분도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에게 조금 속여야 하는 시기고요 약간 과대하게 과하게 선물 포장하듯이 남들에게 좀 잘 보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보도 좀 떨어야 하고 한편 내가 그렇게 앓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본인의 일을 도와주려 사람들이 손을 버려줍니다 손을 보태주고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이냐 오늘은 주변인들에게 내가 물건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A와 B랑 바꾸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뭔가 중고 거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임수분들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이가 하다못해서 유치원에서 뭔가 반장을 한다거나 그런 중책을 받게 되는 시기고요 본인이 하시는 준비하시는 학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와요 눈에 보이는 거죠 노력해왔던 게 그리고 여자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날이냐면 남편이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친구가 되겠죠 이런 남자분들이 앞으로 내가 뭐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될 거야 혹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혹은 전혀 다른 어떤 내가 직급이 올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맡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투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요 희망적이죠 자 이제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다사단하죠 신미열이 지금 사업장에서 계속 뭔가 자잘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쪼개가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희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파트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평일에 휴식을 하시고 주말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실적이라던가 어떤 업무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방만 들을 수 있어요 서비스업 하시거나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이 이유로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잘린다거나 그러니까 퇴사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직 시기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평일에 일하시는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가 분들은 나를 향해서 있었던 구설 즉 어떤 토세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거나 특정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런 부분들이 메일이나 아니면 메신저로 본인에게 업무적인 어떤 시달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뭔가 괴롭히는 상대가 아프다거나 뭔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게 사라집니다 좀 편안하게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운세를 받습니다 또 월요일 일간운세도 찍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쉬어야 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좋겠습니다 본인의 말도 좀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상대방의 말도 나에게 칼이 돼서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메신저도 바로바로 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답을 주세요 하루 정도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타박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오늘 하루는 이상하게 본인의 마음에 못이 돼서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 필요 없는 약속이나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오늘 그냥 나가지 마시고 쉬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쉬는 하루도 필요한 법이죠 그게 오늘 기미일의 하루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